야, tents. 국동이 뭐해? 미안, 미안. 볼 거 없으면... 이제 곧 추워질 것 같아서 다녀야 시작됩니다 이건 몇백원 안하는거에요 인터넷으로 인위품들이 사서 베란다리 화본들도 들여놓고 베란다리 복동이랑 여름이랑 따뜻하게 보내려고 하니 열심히 다녀작업하고 있어요 베란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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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란다리는 베란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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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더 추워지면 이렇게 했는데 문 열대 더 추워지면 그때 하자 너랑 너랑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응? 너랑 금방 억지 어설프지만 이중으로 단점 이거의 단점은 문이 안 닫혀요 문이 닫히긴 닫히는데 환기시키려면 완전 고생해요 닫힌다 닫힌다 저울에는 그냥 환기를 안 한다 생각하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호동아 언니가 황도를 봐줘야지 소고기 이 사람은 그냥 먹지 못해서 깨끗하는 사람이야 무서워가지고 무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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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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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무서워 참 무서운데 이거? 뿅 아뿅 이렇게 반어종 나누면 되요 복동아 잘 해놨지? 어쭈 작아졌다고 만만한가본데? 작아졌다고 만만해 작아졌다고 만만해 쥐어버린다 랩이 생긴다 다진마다 바삭하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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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로 오니 40분에 40분을 주신 이유 마그로 오니 바다 이렇게 완성 이렇게 완성 안 붙여도 이제 그냥 잘 안 닫힌 문을 다 닫혀요. 이미 이렇게 흔들어서 안 닫힐 것 같은데 닫아볼게요. 이렇게 딱 닫혀요. 이제는 닫힘. 닫힘. 아이유. 됐다. 닫힘. 야 오빠 밥 또 먹냐? 이쪽 때가. 북두이는. 쌀 쥐는 이유가 다 있어요. 히히. 우리 화분들도 다 들여놨구. 안 먹었어? 잘했어. 다름아 따뜻하지? 바람 한자만 들어와. 언니는 더워지구. 응? 자. 아아! 아아! 우연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